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에도 중국 경제 회복이 상당히 더뎌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두 개의 기사가 실린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한글로 표시된 여러 신문 가운데서도 중국에 대해서 심층 보도를 내보내는 신문사가 에포크타임스죠. 에포크타임스는 한국 지사가 또 있기 때문에 한글판 기사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위기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데 대개 여러분들 한 국가가 아주 그렇게 고성장을 할 때는 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일본이 한참 잘나갈 때는 에저라 버겔 전 하버드대 교수가 썼던 아주 대형 베스트셀러였던 저펜 남바완 이런 책들이 아주 여러분들 히트를 치고 또 한국, 홍콩, 대만 같은 그런 아시아의 그런 용들이 한참 저렴 질주할 때는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에 동아시아 위기가 터지기 전에 확실히 아시아 국가는 특별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유행을 하죠. 그러나 사람이 여러분들 대부분 평균적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것도 비슷한 요인에서 비롯되고 경제 성장률이 쭉 떨어져 가지고 저성장 체제를 경험하는 것도 대부분 비슷한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중국이 한참 그렇게 달려갈 때는 중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렇게 고성장이 높은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중국이 특별한 나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중국의 인민들은 대부분 소비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대만 전문가들이 그동안 여러분들 중국이 투자 그다음에 소비 그리고 수출 특히 이제 투자 가운데서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대규모의 부동산 그런 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내수를 견인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발표하는 이런 경제성장률에 대한 수치 같은 것이 상당히 저는 마사지 조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수치가 그렇게 아주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숫자 이상으로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대만 전문가들이 이야기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중국 문제를 더 속속들이 알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나오네요. 중국 경제와 그동안 철토 도로 항만 등 인프라 부동산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고 대형 국영기업과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는 이미 운행 중이던 지하철과 고속철도 일부 노선까지 중단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 정부가 과거에 인프라 투자를 지나치게 강조했고 이를 수습할 시점을 이미 한참 지나쳐버려 방법이 없다. 일각에 제기되는 중국은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시장을 촉진하게 되면 경제적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해법에 대해서도 공상이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국내 총생산에서 개인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70%를 차지하는데 중국은 군사비와 같은 부분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개인 소비지출이 현재하게 낮은 38.2%밖에 안 된다. 모두가 일자리를 잃고 있는 시기에 어떻게 소비로 경제를 지탱하겠다는 것인가. 중국 공상당의 경제대책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딱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뭐가 떠오른 거 아니까 결국은 1997년도에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통해 가지고 자본을 투입하거나 저렴한 이름들 노동력을 그냥 투입해 가지고 양적성장이라는 것은 곧바로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중국의 양적성장은 무엇이 이런 견인해 왔는가 하니까 부동산 투자가 이런 견인해 온 겁니다.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국가든 간에 경제위기 상황이나 경제위기에 준하는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중국도 예외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전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그런 신문을 보니까 중국 경기 불황이 일본에 10년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런 후속 그런 기사들이 7월 31일자 기사네요. 아마 외신을 인용한 거죠. 중국의 고속성장 시대는 끝났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한 국가가 신진대사를 원활해 가지고 쓸데없는데 자본이 이렇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놀고 먹는 사람이 많지 않도록 예산에 의존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골적인 경기부양책이나 아니면 경기부양책 성격이라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경제위에 그런 혈관에 혈류 흐름에 심각한 여러분들 장애를 초래하는 그런 노폐물들이 축적되어 결국은 나라가 저성장에 고착화되는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적인 거죠. 자르고 제거하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치가 제도나 정책의 개선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공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를 계속 늘리고 불필요한 여러분들 단체나 기관을 계속해서 늘리고 예산규모를 늘리고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국가의 영역을 학대하고 하면 결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천년 자원이라든지 내수시장이 크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외 시장에서 수출을 통해서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그렇게 날아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중국이 또 한 번 우리에게는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제공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이 6월까지 완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다섯 권 가운데 네 번째 책인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공직선거를 어떤 식으로 손을 댔는가 다룬 것이 노동놈들 오건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나라를 구하는 그런 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공직선거를 해보안 이 책이 올해 꽃향기처럼 널리 퍼져서 많은 국민들이 각성하고 우리의 참정권을 보존해서 길이 길이 번영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지금 이제 현 서울시장이죠. 오세훈 씨는 중간에 초년에 좀 빨리 성공을 했지만 고생을 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아마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내부의 대권주자 가운데 본인이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자신감도 많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 차례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씨도 정치계에 입문해 가지고 그냥 검시에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윤석열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오늘 공대일리 신문의 선거 섹션에서 여러분들 다뤘습니다. 오세훈의 야무진 꿈 다음은 내 차례다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 당선, 고민정 당선 비결을 보면 오세훈 꿈의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다. 고민정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4.15 총선이 어떻게 당선되었는지 대부분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참으로 야무진 꿈을 꿉니다. 나도 대통령을 한번 해먹어야겠다. 세월이 오세훈이나 원희룡이나 홍준표의 꿈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켜 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다뤘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생각을 또렷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글을 쓴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책을 다섯 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다섯 권 내 가지고 6개월, 7개월, 8개월 뒤 접어들어도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참말이라는 이야기죠. 책 안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권오영 변호사님이 공개한 4.15 총선 광진국을의 개표장에서 접히지 않은 바빠단 투표지들.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지들입니다. 여러분 이 투표지가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겠습니까? 이게 개표장의 상황인데 이게 이런 신권 다발처럼 이런 겁니다. 하단, 상단, 좌단, 우단이 다 이렇게 인쇄소에 사용하는 절단기를 사용해서 자르지 않으면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가 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 더 학대를 해보게 되면 더 선명하게 나오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백 번 양보하더라도 이거는 투표자들이 던진 사전 투표지는 아닌 거죠. 투표자들은 사전 투표장에서 사전 투표 용지를 교부받으면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 도장을 아주 정성껏 여러분들 찍은 다음에 기표 도장이 다른 데 묻지 않도록 적당히 여러분들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구견 다음에 접은 다음에 그 다음 딱 여러분들 기표소를 나오게 되면 오른쪽에 대부분 참관인들이, 정당 참관인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엄숙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투표하면 조심스럽게 넣죠. 이게 접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민정, 이번에 또 성범죄로 이렇게 했던 오태양이 여기 또 나왔네요. 오태양, 오세훈, 입원, 고민정. 이 사람들이 다 뭘 한 겁니까? 사전 투표지를 사전 투표가 끝나고 당일 투표일 여러분들 당일 투표일 사이에 4박 5일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빳빳한 싱큰 다발 같은 투표지를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투입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현장을 보지 못했으니까 확정적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정을. 이걸 어떻게 뭐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투표지들이 재검 표장에서 수없이 나와도 대법관들이 다 성관위를 그냥 성관이 주도 범죄를 다 덮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4.15 총성이 대부분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걱정 안 할 겁니다. 얼굴 마담들이 다 법관들이니까 법관 중에 얼굴 마담 중에 가장 최상급들이 대법관들이니까 대법관들이 다 덮어주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완전 범죄가 어렵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선거 과정에서 책임을 갖고 이런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후보가 받은 덕 교수를 공식적으로 다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엑셀 행태로. 그거를 여러분들 딱 분석해 보게 되면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한쪽에서 100표를 빼앗아가지고 다른 쪽에 100표를 더해 준 거죠. 그러면 투표자 수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제로니까. 그러면 100표를 빼앗을 건지 200표를 빼앗을 건지 사전에 조작값을 설정해가지고 그렇게 득표수를 전산적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의 작업 결과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21대 총선 오세훈이 나왔던 광진구을 사전투표 조작현황 미래통합당의 오세현, 국가혁명배당감의 허정연, 최근에 또 언론에 오르내렸던 성추행으로 오태양 미래당, 더불음주당 고민정 오세훈이 받은 17,993표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35%를 훔친 거 아닙니까?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그 이름들 훔친 득표수가 6,298표거든요. 6,298표를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한 거죠. 마이너스 6,298표. 그걸 전산적으로 코스란히 더불음주당의 고민정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플러스 6,298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규모 총조작규모는 6,298표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한 만 3천 몇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만 3천 몇 표 정도를 조작했는데 당선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거법표 보완작용이 없으면 2023년 4년도 4월 7일 총선도 제가 볼 때는 맞추고 나서 분석해보면 또 이런 테이블이 나올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훔쳤나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1번, 3번, 1번, 2번, 3번 밑에 이 합계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고민정이 5만 4천 표, 오시온이 5만 4천 표 약 한 2천 몇백 표 차이로 고민정이 이겼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거죠. 그런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득표수를 이동시킨 규칙, 조작값을 찾아냈기 때문에 역으로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기 이전에 후보별 득표수를 다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진짜 후보별, 후보별 진짜 득표수 그게 여러분들 6번 하단에 적혀 있는 겁니다. 조작을 안 했으면 오시온이 5만 7천 7백 60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고민정이 4만 7천 9백 12표, 9천 8백 47표, 만 표 정도로 오시온이 이긴 선거를 3천 표 정도 차이로 고민정이 이긴 걸로 누가 만들어 줬습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선관위가 오시온이 9만 8천 4백 47표, 만 표 정도로 이겼는데 그것을 3천 표 정도로 여러분들 고민정이 이긴 걸로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 놓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차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시온은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2%, 고민정은 사전빼기 당일이 13%입니다. 한쪽은 표를 빼앗았고 한쪽은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럼 여기서 13, 12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사전투표자 수의 12%를 빼앗아 가지고 13%만큼 더해 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13, 12가 나오는 것은 반올림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1% 정도 차이가 나지 대략 비슷한 그런 득표수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대법관들이 다 덮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천인 공로할 범죄자들인 거죠. 대법관들이 아니라. 그래서 4.15 총선 광진구월 위조된 득표수 대 진짜 득표수 이렇게 비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실물 위조 투표지도 투입하고 그다음에 득표수도 이렇게 조작을 한 양동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범죄의 핵심은 양동작전입니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도 만들어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입하고 그다음에 개표일 날 이렇게 전산조작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산조작을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표를 몇 표 정도 집어넣어야 될지 얼추 맞을지를 대부분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는데 오세훈이 윤석열이 했으니까 나도 다 한 번 대통령해야겠다.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저는 아주 낮게 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부정선거가 7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 정치인들은 이것을 고치기 위한 움직임에 대단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꿈을 꿉니다. 윤석열이도 대통령 해먹은 나도 한 번 해먹어야겠다. 윤석열 후보는 약 240만 표가량의 득표수 조작, 득표수 정감 작업에도 당선된 대단히 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행운이 앞으로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대박이 또다시 반복되리라고 꿈꾸는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은 정말 허황됩니다. 우리가 후기 조선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근대인이라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과학적으로 사고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조선신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조선인들이 우글우글 버글버글합니다. 선거 사기 시력들은 다음에도 눈 딱 감고 조작할 겁니다. 무엇이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보소 어리석은 인간들아 꿈 깨라. 내가 무슨 사심 있고 사익에 있어서 이런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겠느냐. 여러분 방송 마치기 전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다 까발긴 도덕놈들 시리즈가 이미 1권부터 5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더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람 심중에 들어있는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 정오심 이런 부분들은 상대방이 어떤 선의를 베풀더라도 없앨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 다음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가운데 시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기심하고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질기고 지속적인 것이 적대감이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수뇌부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들이 범했던 굉장히 큰 실수가 우리가 잘해주면 그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당연히 호해적인 그런 원칙을 견제할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핵 개발을 사실상 지원한 셈이지 않습니까. 적대감이라는 것은 없앨 수가 없고 또 그 적대감 가운데서도 까닭없는 적대감이지 않습니까. 까닭없는 적대감. 이번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위원장을 맡고 있는 외국어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출신인 판사 출신의 김 여성분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진짜 힘들었다. 힘들게 뭐가 있습니까. 윤정부가 자기를 괴롭힌 것도 아니고. 이데올로기상으로 적대감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우파 쪽의 인사들은 좀 물렁하죠. 좋은 말로 물렁한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속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적대감을 갖고 있는 세력들에게 대단히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죠. 봐주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된통 다 당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다루게 된 것은 이 한프리 수사 때문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노무현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고초를 많이 겪으셨는데 사실 미워할 게 없지 않습니까. 태강그룹의 박연자 씨한테 돈을 받은 거고 시계도 받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그 당시에 그분이 중수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직책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옹호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입 닥치고 그냥 이인규가 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를 친구분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한 거네요. 그 좌파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이 친구뿐만 아니고 그 당사자를 괴롭힐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프리 수사 무죄로 끝났지만 그 당사자 되시는 분이 대법은 재판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네요. 문재인 정부가 이인규를 잡기 위해 가지고 고교 동창생인 감낭훈 전 홈앤쇼핑 대표를 그냥 몰아붙였던 거죠. 그러니까 2017년 11월 30일이니까 문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부정성을 통해 가지고 홈앤쇼핑 본사 압수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을 넣어 가지고 2018년 또 해임을 시키네요. 그리고 3월 15일 날 채용비리로 사람을 아무리 털어도 나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3월 21일 날 강남훈 대표를 사퇴를 시켰네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법정 투쟁을 벌이다가 2021년 또 5월 16일 날 대법은 무죄 확정이 되고 2023년 또 7월 30일 날 강영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그냥 돌아가셨네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이 지났지만 문정권 하에서 치렀던 그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런 인물들을 두루미 엮듯이 그렇게 엮어 가지고 감방으로 그렇게 집어넣는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가 그렇게 권력을 잡았을 때 보복을 하는 거하고 우파 정권이 등장했을 때 보복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단 한 건의 보복 조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은 강남훈 전 대표가 이인규 변호사의 고교동창이었네요. 고교동창이니까 완전히 한 사람을 그냥 구름통으로 몰아넣어 가지고 그냥 세상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제 말씀의 요지 그리고 이 기사를 보고 강남훈 전 대표,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게 억울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음에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저런 권력을 잡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 높게 보느냐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걸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울산 남구 나에 기초위원까지 여름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인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울산 교육감 선거에선 조작값 35%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천창수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누가 당선시켜줬습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당선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를 낙선자로 만들고 천창수보를 당선자로 만들어서 당락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미래의 어떤 일로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권력을 다시 장악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들이 굉장히 고초를 저는 겪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 사람들은 까닭없는 정오심입니다. 까닭없는 적대감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강조하고 경고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선거 부정 문제를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말끔하게 처리한 상태에서 2023년도 4월 10일 총선과 2027년도 대통령 선거가 이루지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도 굉장히 고초를 겪으실 거고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인도 고초를 겪겠죠. 그 사람들은 할 일이 뻔하지 않습니까. 사돈팔촌을 다 동원해 가지고 괴롭힐 수 있으면 죄 만들면 되는 거죠. 선거도 조작하는데 죄를 어떻게 조작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도 위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멀쩡한 대통령도 뭡니까. 감방에 쳐 넣는데 뭘 그 사람들이 못하겠습니까. 저는 딴 것보다도 참 이번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친한 친구인 강남훈 전 대표를 몰아붙여 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선의를 베풀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윤석열 정부에게 누구를 보복하라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고 엄정한 법의 집행을 통해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시골스 클 때 아주 우리가 이제 청소년인데 시골에 가면 방학 때 내려가게 되면 막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뭐가 그렇게 바쁘노. 뭐가 그렇게 바쁘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묻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쁩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쁩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대통령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대통령의 앞날과 국민들과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의 실상을 정리 정돈한 책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읽고 이 문제를 기필코 윤석열 정부 하에서 2024년도 4월 10일 21대 총선 22대 총선입니까. 총선이 오기 전에 말끔하게 처리해서 더 이상 선거를 조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의미에서 이 책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심심타지 땅콩처럼 그렇게 선거를 조작을 하겠습니까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 권력을 훔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훔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자리라든지 그런 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죠. 뭐 딴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먹는데 계속 해먹기 위해서 이제 외시하고 결탁할 것이고 중국 공상당하고 결탁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정치적 풍향도가 바뀌게 되면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그 앞에 줄을 설 거 아닙니까 줄을 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선거를 되찾아올 기회가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참 걱정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엄청나게 악착 같지 않습니까 권력에 대한 집념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들에 대한 과혹한 보복 조치에 익숙하고 그래서 완전히 나라를 절단 내는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제 눈에는 국가를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뒤흔들고 국가를 그냥 완전히 나락으로 몰면 몰수록 우리가 권력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계산하에서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양심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도 우파 인물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인물도 좌파 인물들 가운데 가장 착한 사람들보다도 그 수준 정도인 같아요 그렇게 모질지 못하죠 그 사람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악착 같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제가 다루는 것은 이 양반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양반들은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사건들 가운데 가장 부끄럽고 문명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 가장 여러분들 부끄러운 것이 북한에서 여러분들 월남 한 어부 두 명이 그렇게 완강하게 여러분들 거부하는 데 불구하고 눈에 안 대를 여러분들 씌워가지고 판문정권에 끌고 가가지고 그냥 북송을 시켜서 이제 다 고인이 됐겠죠 그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인권위가 전면적으로 조사해달라 이 내용을 한변이 아마 보수색체가 강한 한변이 그렇게 인권위원회에 제기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 10명 가운데 6명인가가 문정권 하에서 하면 임명받은 사람들이 모아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각한 내용이 나왔네요 그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양심이란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익이 되면 다 정이고 이익이 되면 정당한 겁니다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사실이 그들에게 아닌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인권위원회가 한변이 제기한 어민강제북송조사를 또 각하한 겁니다 그게 주축은 인권위원 10명 가운데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던 위원 6명인 거죠 저는 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귀순 어민강제북송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는 한변의 진정을 각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현대문명국가로서 보편적 가치를 여러분들 추구하고 지향하고 보존하는데 노력해야 될 국가로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양반들이 또다시 권력을 되찾아가지고 장기 집권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그냥 흘러가는 기사가 아니고 정말 눈에 밟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서 힘들게 쌓은 노력이 후퇴하지 않아야 된다는 위원자 성명을 내는 등 학생외국인 성소수자 인권보호자를 자체인 인권위원회가 정작 같은 동포이고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속하는 북한 주민들의 북송의약 강제북송의약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입을 닫는 겁니다 좌파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 이익이 되면 다 양심에 합당한 거죠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 나라에 선거를 도덕죄를 7번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도 여러분들 일체 그 정당에서는 단 한 명도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거론하거나 질타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앞으로 고생을 할지 이렇게 예고편이 계속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참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그것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가는 방향을 개인이 그냥 그것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게 다 하나씩 이렇게 점으로 연결되면 선이 되고 선을 연결하다 보면 면이 되고 이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하나씩 연결하다 보면 11명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6명이 아마 문정권 하에서 임명된 사람이 모아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가 2009년 11월에 인권위원회에 거론을 했네요 다 여러분들 이 사건들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선거부정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아무리 여러분들 이런 안타까운 사실들을 많이 보도하더라도 결국은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화와 같은 그런 신문들이 철두철미하게 선거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게 되면 그냥 나라는 그냥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동네로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냥 국민들이 그 귀하게 얻은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중국 비스무리한 그런 나라로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예사롭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더 무지막지한 그런 사건들에 대한 예고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선거를 지켜야 이런 억울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건데 그런 부분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더 있게 각성해서 근본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게 여러분들 지난 상반기에 완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회부 시리즈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까지입니다 이 책들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도대체 선거 사물을 독점하고 있는 선관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 거를 여러분들 낱낱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7개월을 넘어섰지만 정작 당사자인 사람들은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못하는 이야기인 것은 두렵다는 이야기이고 반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이야기이고 반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 책이 더 널리 더 멀리 퍼져서 나라가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개인적인 여러분 삶을 살더라도 어떤 한 집안의 가장이나 또 개인이 깨어있지 못하고 좀 생각이 깊지 못하면 항상 어떤 사기사건 같은데 연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귀하게 오랫동안 모아온 재산을 날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민들도 항상 선전과 선동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자악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항상 의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죠 저 인간은 변변하게 좀 반듯한 친구인가 아니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또 사기를 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방영했던 자유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권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생각이 깊지 못하고 선전선동에 잘 놀아가게 되면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식들하고 같이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서구 역사에서 보게 되면 나치점을 경험했던 그 똑똑한 독일 민족이나 이탈리아 민족들이 나중에 2차 세계된 패전 이후에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오늘 한신문에는 젊은 기자분이 민주당이 청년세대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청년세대를 진짜 약탈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참 자기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글을 적어놨습니다 젊은 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개인이든 어떤 세대든 간에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없으면 그럼 약탈의 대상이나 수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젊은 기자분의 이야기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030 청년자담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청년들과 똑같이 1대1 포기를 하냐 발언으로 노인 비하를 일으켰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환사나 여름 했던 사람들이 표인이 이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1인 1표주이지 누구는 반표 받고 누구는 반표 이상 받고 그런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은경이라는 사람의 지적 수준을 아무리 적흥적인 발언이지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김은경 씨는 청년은 놓칠 수 없는 대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기자가 박상기 기자네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당신들이 청년세대 함께 해 준 게 뭐가 있노 청년세대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담을 현저하게 높이는 1배군 당신들이 뭘 했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과 정치 활동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 대신에 부담만 잔뜩 떠 넘겨왔고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는 450조원 1000조원을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은 그냥 약탈하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이 어떻든 권력을 잡고 그것을 영속적으로 권력을 연장할 수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잘 해먹는 겁니다 그거 빼고는 딴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도 차이면에서 더블당이나 국힘당이나 무슨 크게 크게 차이가 있냐 국힘당도 불만이 많지만 최소한 품격을 따지게 되면 더블당보다 조금 높죠 아예 내놓고 뭡니까 그렇게 해먹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항상 지금 국회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국가 빚을 늘려서 썸썸이를 늘려가는 부분에 대한 제한을 두려고 하는 그런 재정준칙 법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여러분 지금 하는 목표는 뭡니까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존재의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이제 기획예산장관을 지낸 장병환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그걸 했네요 의원생활을 했는데 재정준칙법지화는 필수적인 것이다 당연히 해야 될 과제를 선택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미래시대의 희망을 약탈하는 것이다 요즘 또 민주당이 35조 원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돈을 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뭐 이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되고 국가가 어떻게 되고 뭐 입으로야 국가나 국민을 생각한다 이렇게야 표를 얻을 수 있겠지만 표를 또 얻지 못하면 뭐 걱정이 있습니까 그냥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이런 표 뺏으면 되는 거죠 편하게 그렇게 해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뭐 제 이야기가 하나도 무리하거나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선거를 훔쳐왔는가가 다 밝혀진 상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릴 가능성은 그냥 바늘귀에 이런 낙타 집어넣는가와 똑같은 거죠 정신을 영원히 못 차릴 겁니다 지난달 27일에 발표된 겔럽이 언론조사를 인용했는데 젊은 기자분이 민주당 지지율이 29%고 20대 지지율은 22% 30대는 27%인데 이런 것도 뭐 전혀 뭐 이렇게 끄리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론도 다 조작하면 되니까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국민들이 싫어하더라도 지금 집권 세력이 싫어도 민주당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던 청년 세대의 정치 혐오와 한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청년이 싫어하든 혐오를 하든 반발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조작하면 되니까 그겁니다 그 사람들의 자신감이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그냥 여론 조작하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의 10%를 훔칠 건지 20%를 훔칠 것인지 100장당 20장을 훔칠 것인지 30장을 훔칠 것인지만 중앙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냥 명령만 하달하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얼마든지 득표소 조작하게 되면 남은 한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꼼짝없이 여러분들 그냥 손발이 묶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무능한 여러분들 국힘당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2027년도에는 더 화끈하게 2022년도 3구 대통령성처럼 눈치 보면서 하다가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그때는 화끈하게 전국적인 규모에서 한 25% 정도 조작값을 적용하게 되면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100장당 선거구마다 25장을 여러분들 훔치게 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꼼짝없이 뭡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때는 아마 제가 이 선거 방송을 접겠죠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때는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아마 본인들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짧으면 가장의 생각이 짧으면 그러면 참 식솔들이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자기 생각을 못하고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노력이 없으면 그냥 자식들하고 고생길로 들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그 고생길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선거가 살아있으면 잘못하면 권력을 교체할 수가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선거 시스템이 개혁이 될 수가 없으면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권력 교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제 눈에는 그게 너무 심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점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께서 생각할 수 있고 국민들을 그냥 약탈의 대상이나 수탈의 대상으로 삼는 데 익숙한 정치인들에 놀아나지 않게끔 참정권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필이 된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 회부 시리즈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나라가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대개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재정위기라든지 금융위기처럼 대한민국의 1997년도 외환위기 같은 거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사회든지 간에 경제 위기로 인한 아픔 손실 공포 이런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10년 정도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지나게 되게 되면 대부분 잊어버리게 되죠 만각의 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또다시 과거의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오래된 나쁜 습관 구섭을 계속 반복해가는 그런 경향이 체계사에서는 참 자주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졌지만 근본적으로 가공 무역을 해서 사는 나라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물건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해외에 수출해 가지고 외화를 가득해야 원자재를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죠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잊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최상의 그런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들이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가 경쟁력이 하락해서 여러분들 잊혀지게 되고 그러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주 흔하게 이런 비유하는 것이 외발 자전거 타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무역이란 것은 시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 내놨는데 경쟁사가 여러분 등장해가 더 싸게 잘 만들 수 있으면 시장을 그냥 빼앗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썸썸입니다 지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이 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때도 돈을 버는 일은 시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함이 있지만 내가 돈을 쓰는 거 지출은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출은 얼마든지 그 지출이 나라 살림살이가 바로 재정인 거죠 재정 한국인들은 항상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재정건정성에 대해서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썸썸이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또 상당 기간 동안 국권을 여러분들 거의 내놔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중앙일보에는 여러분 아주 세무를 전공하시는 시립대학 교수님이 아주 긴 칼럼을 여러분들 내놨는데 이 칼럼에 여러분들 2050년에 노인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우리가 최고가 되네요 한나라의 미래를 전망할 때 가장 확실하게 미래를 가르켜주는 지표가 그 사회의 생산력을 갖고 있는 생산계층과 노인비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처럼 미래를 전망하는데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요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님의 글을 보게 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뭘 가장 주의해야 되는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여기는 것은 숙명이다 운명이다 우리가 발건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폐를 발행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화폐를 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숙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 규모가 작고 다른 나라와 교육 비중이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외부적 충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두 가지 숙명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충분한 외환 보유고 건전한 재정기반 유지 저축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뭐죠? 재정이 썸썸이가 수입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늘 주의 여러분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가장이면 누구든지 주부면 누구든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지급 준비 자산의 부족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1997년 외환위기 사태의 쓰라딘 경험이 잘 설명한다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530조 원이 넘는 외환을 그제 유사시에 대비한 이엿돈 정도가 아니라 거시경제 안정성 수호를 위한 파수꾼으로 보는 것은 이런 값비싼 역사적 교훈 때문이다 재정건정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외환위기 발생의 일시적인 달러 유동성 부족 때문에 생각에 못내 억울해한 사람이 많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신용관리 부실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국제금융시장의 외화표시 국제를 발행해서 자본조달하는 정상적인 국가신용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 여러분 제가 외환위기를 경험할 때 30대 아주 젊은 에코노미스트였습니다 세월이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문제를 여러분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30대 여러분들 갓 학위를 마치고 직업 세계에 뛰어들었던 젊은 에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무엇이 지금까지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거 아닐까 대한민국의 숙명이라는 것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좋은 평가 등급을 계속해서 받아내는 것이다 피치라든지 S&P라든지 이런 여러분들 그야말로 그 신용평가 회사들이 그레이드를 낮춰버리게 되면 국채 발행도 불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기업들도 모두 다 디스카운트가 돼가지고 외화를 조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국제신용평가 등급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국제신용평가사가 그렇게 위력적인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적인 피부로 여러분들 너무나 심각해 받은 그럼 국제신용평가사 뭘 가장 많이 봅니까 그 나라가 무역수지 경상수지를 계속 흑자를 남기느냐 그 나라가 재정이 건전하냐 그 나라가 시장친화적인 정직한 경제정책을 계속 쓰느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해야 신용평가 등급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요인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경험하게 되면 그럼 신용평가 등급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세무대학이 계시는 분이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문장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다시는 어려움을 경험해서 안 되는데 우리 국민성 자체가 빨리 잊어버리고 또 뭘 이렇게 심각하게 대비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가 무너진 상태가 지속이 되면 좌파 정권들이 다시 오랜 기간 집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살림살이고 뭐 간에 표를 매표할 수 있으면 모든 재정을 다 동원해서 고갈시키겠죠 그러면 이제 참 아르헨티나처럼 경제 교과서에 오르는 겁니다 한때 용처럼 비상했다가 그렇게 추락해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참 잘 사는 길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쉬운 길인데 다 사심들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참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상반기에 모두 다 정말 한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류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를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선거가 어떻게 지금 망가져 있는가를 상황을 제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 지키기 운동에 여러분들이 적각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 있고 참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짓이 있고 근데 그 뭐 사실을 그냥 거짓으로 둔갑시키고 참을 거짓이라고 우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뻔히 알 수 있는 걸 3년 이상 질질 끌다가 부정성 거처지른 범죄자를 잡아오면 그러면 원고 측 선거 무효소송을 성소 판결을 내리겠다 이렇게 조재연이 하고 천대여비하고 이동훈이 그냥 판결문에 적어놨지 않습니까 오늘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 벌받을 겁니다 벌받아야 되고 제가 그런 조재연이보다는 나이가 조금 적지만 천대여비보다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다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렇게 나라에서 거짓말의 일상이 되고 법복을 입은 대법관들이 국민들을 그냥 가재붕어 괴로 여겨가지고 그냥 거짓말을 판결문에 그냥 버젓이 쓰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참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무슨 세상에 이런 개판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오늘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대일리 신문은 다른 신문과 달리 2020년 8월 달에 제가 만들었는데 선거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엄청난 그런 콘텐츠가 축적이 돼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 여력이 좀 있으시면 이 공대일리 신문에 자율구독도 해주시면 선거 부정을 밝히는 활동이 계속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는 사람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진짜면 어떻고 가짜면 어떻냐고 시침이 뚝대면서 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인간들 선거 부정을 저지를 생각을 한 자들 선거 부정을 실행해 옮긴 자들 선거 부정에 부역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자들 이들이 악한 것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덮는 자들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백번 양보하더라도 참으로 귀한 나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생각하면 이 같은 짓은 금수보다 못한 짓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짐승보다 못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선거 부정에 연루된 선관위 관계자들하고 그 부정을 인지하면서 덮고 있는 대법관들은 진짜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저는 뭐 그 사람들한테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여러분들 자식들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초등학생도 참과 거짓을 변별할 수 있는 일을 갖고 3년 이상을 끌다가 결국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사회를 인간사회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대법관이란 법북을 입은 자들이 말이다 선거에 관한 나라가 망한 상태라 해도 조금도 과한이 아니다 너무나 단순한 일을 두고 합심해서 거짓과 사기와 조작을 덮는 거를 보면서 망한 나라는 표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몇 해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던 투표지가 20몇 년 만에 이렇게 한국정치학계 여러분들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1987년도 대통령 선거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겨져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 선거입니다 2012년 이전이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 종로구 개표장입니다 이렇게 구겨져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투표지를 두세 번 정도 접고 공직선거법에도 4번 정도인가 접으라고 접어서 투입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정의당의 강승희 후보가 당선됐던 선거의 전북정주을 이상직 의원이 여러분들 의원직을 상실한 됩니다 이렇게 다 접혀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투표지를 접어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정도 접어서 넣습니다 좀 덜한 분들은 한 번 접어서 넣고 여러분들 이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도 4.15 총선에 인천광역시 연수월 민경욱 후보가 억울하게 패배했던 이 개표장의 모습입니다 왼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는 투표지 불귀를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다 구겨진 상태입니다 초등학생들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 첫 번째 재검표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후보가 나왔던 데는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한 번 보시죠 눈을 크게 뜨고 2020년 4.15 총선 인천연수월 재검표 전혀 구겨지지 않은 사전 투표지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퍼르게 서 있지 않습니까 청 좌측 우측 상하가 모두 다 인쇄소에서 절단기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좀 더 확대하시게 되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투표지가 이 사진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거 보전 명령에 따라 투표함에 따라 부랴부랴 대량으로 인쇄소에서 인쇄한 사전 투표지로 의심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좌우면 상하면이 이처럼 절단기를 사용해서 자른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빠빠단 채로 투표함에 투입한 투표자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초등학생이 봐도 기이한 일인데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눈에는 선관이 절대 보완한 목표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미흡하니까 이걸 또 더 확대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투표지 보시기 바랍니다 접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제공한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근오용 변호사님은 재검표 참여 경험이 가장 많은 가장 연장자인 변호사인데 그냥 이제 재검표장에 들어가서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그냥 한눈에 문미가 단박에 위조 투표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하고 그냥 개표가 끝난 상태의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 개수가 달랐던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법원에 제출하면 단박에 부정선거가 밝혀질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역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열어가지고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다 꺼내서 소각 내지 파쇄하고 그다음에 새 투표지를 다 만들어 투입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검표에서 보는 투표지들은 대부분 뭡니까 새로 만들어진 투표지인 겁니다 이런 게 인천광역시 연술뿐만 아니라 수없이 나온 겁니다 초등학생조차 어? 이거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을 3년 동안 지지를 얼다가 결국 모두 없었다고 판결내고 마는 사회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초등학생조차 단박에 아래차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입을 꾹 다무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표현을 좀 다듬어 사용하면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덮고 앞으로 나라가 어디로 갈지 당신들은 걱정이 되지 않는가 묻고 싶다 아이들에게 이제 뭐라고 가르칠 수 있나 사기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나 남의 물건 훔치마로 가르칠 수 있나 그냥 누가 당선되고 안 되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다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정운영이 어떻고 저뜻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과 근본이 무려진 사회에서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는지 걱정이 되지 않는가 이런 내용을 공대일리 시문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이 문제를 배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밝혀질 때까지 꾸준하게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그렇게 누군가는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참 이런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이라고는 꿈에 생각 안 했는데 어쨌든 이런 사악함의 극치를 달릴 수 있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고 그것을 대하는 한국의 지도층들을 보게 되면 나라 앞날이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공직선거를 해보한 도둑놈들 4권 4.15 총선을 해보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공직선거인 도둑놈들 5권 상반기에 발간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나라 살리기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